학생분들 채식하시면 수업시간에 안졸려요. 저는 정적으로 꼬박꼬박 별명이 병든다. 대학원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채식을 시작했거든요. 내가 대학원식이나 왔는데 건강에 찔렸다 했는데 취식하고 나서 진짜 잠이 안오는 거예요.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제가 그렇게 졸려하고 그랬는데 그게 소화가 빨리 되니까 그 이후로 막 졸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 맞아 맞아. 저도 점심을 먹고 나서 항상 좀 졸렸거든요. 저는 오후 시간에 거의 안 졸려요.